가방둥이 표정을 방금 보셨어야 됐는데. 딱 봐도 타이틀 들어가요. 돌을 못 넘겨! 돌 붙여 코까지 깔아먹으면서 상신할 때 빌로다이 된 년이 다음 집에다 불을 놔야! 그래서 나가면 경계했잖아 내가! 혹시 과학 좋아하세요? 한번 이거 봐주셔야 돼요. 아 알았다. 여러분들 혹시 과학 좋아하세요? 제 아이큐가 팽 67이에요, 팽 67. 아저씨가 갖고 다녀올 때 좀 미적분을 부르세요. 팽이 아니란 거죠? 아 잠시만요. 잠깐만. 열어 열어. 빨리 열어. 무덤 속까지 들어왔다가 살아나오니까 새 삶을 산 것 같아요, 그래서. 새 삶을 가졌으니까 앞으로 더 촬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잘생겼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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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조명이 좋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걱정떨이 많은데. 도인아 가만 있어도 그냥. 너무 보여요, 너무 보여요. 오늘 중요한 게 아니죠? 오늘 끝나고 촬영 끝나고 뭐 드실 거예요? 라면. 라면? 무조건 나왔네.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. 아 열심히 했죠? 아 어스토로. 어 어. 탁서 보통 연기를 하지 않냐? 아 그래요? 거기는 하시는 거 아닌가? 그러네. 좀 약간 벽락하는 느낌이다 약간? 느낌이? 어디를 해야 돼? 우리한테는 잘 됐잖아. 지금 몇 달, 몇 달이 참 많이 빠지셨어요.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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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이렇게 날. 참.